한국 SMC에서 제작한 공압기본회로 19강입니다. 이번 회로는 파일럿식 5포트 2위치 더블 솔레노이드 벨브와 직동식 4포트 2위치 싱글 솔레노이드 벨브, 소음기 부착배기 오리피스를 이용한 복동실린더 이속제어 회로입니다. 초기 상태에서 동력원 에어가 공급되면 에어는 더블 솔벨브 스피드 컨트롤러, 직동식 4포트 싱글 솔벨브를 통해 실린더로드 측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5포트 2위치 더블 솔레노이드 벨브에서 1번의 전기를 인가하면 벨브는 왼쪽 위치로 전환되어 1번 P포트로 공급된 에어가 스피드 컨트롤러를 통해 실린더 헤드 측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전진 동작을 하고 로드 측의 에어는 직동식 4포트 솔벨브 스피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더블 솔벨브의 배기 포트로 배기됩니다. 이때 실린더에서 배기되는 에어는 여러 기기를 거치면서 저항을 받고 스피드 컨트롤러에 의해 미터아웃 제어되어 저속으로 전진 동작을 합니다. 실린더가 전진 중에 오토 스위치를 온시키면 직동식 4포트 솔레노이드 벨브의 신호가 인가됩니다. 4포트 벨브가 왼쪽 위치로 전환됨에 따라 배기되는 에어의 방향이 바뀌어 소음기 부착배기 오리티스를 통해 에어가 바로 배기됩니다. 따라서 실린더는 빠른 속도로 전진 동작을 합니다. 실린더가 전진 완료되면 5포트 위치 더블 솔레노이드 벨브의 오른쪽 솔레노이드의 전기가 인가되고 직동식 4포트 솔벨브의 전기는 차단되어 모든 벨브는 원래의 위치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공급원에서 공급된 에어는 초기 상태와 같이 실린더의 로드측으로 공급되고 헤드측에 배기되는 에어는 스피드 컨트롤러에 의해 미터아웃 제어 흐름이 되어 실린더 속도가 제어되어 후진 동작을 합니다. 실린더의 동작을 다시 보겠습니다. 2회로에서 사용된 소음기 부착배기 오리피스는 미터링 벨브라고도 부릅니다. 2회로에서 더블 솔벨브는 싱글 솔벨브를 사용하여도 작동이 되며 작동 중에 정전이 되면 싱글 솔벨브는 벨브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지만 더블 솔벨브는 전환된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정전 시에 동작 상태를 완료합니다. 이 회로는 전진 동작 중에 배기되는 에어를 로드측에서 바로 배기시킴으로써 실린더의 동작을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환시키는 이속 제어 회로입니다.